아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즐거운데? 너무 잘해버릴까봐 걱정이야 아유 형 걱정도 참 저 얘기한 사람부터 잡죠? 아 언제 이렇게 또 먼저 다 골라갔어 이거 봐 픽하는 것도 느리면서 오 저 다람쥐 신캔인가? 귀엽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? 빨리빨리 설치하시죠 아 뭐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소문이 나지? 처음에는 그냥 도움 안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해봐 오케이 1빠! 얘들아 시프트 눌러 시프트 어 우리 게임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점수 해가지고 치킨 내기 하자 어! 난 콜 야아! 아이 저걸 아 재밌는거 다 가져갔네 이거 방향 어떻게 못 바꿨었나? 바꿔 바꿔 아 오케오케 시프트가 달리는거지? 어 야 근데 이제 슬슬 강 나온다 아 저걸 막겠다고 난 난 패드로 하고 있는데 아 패드야? 잠깐만 내 캐릭터 헷갈렸어 이런 젠장 아아아아아아악 하지마니 들어갔지 어? 어 들어갔네 근데 어 이거 죽어서도 들어갈 수 있어 오잉 으아악 으아악 아하하하하하 못 들어갔죠 아우 와 살았어 얘 나 그래도 얼티비치킨소스를 울리던 사람이야 흰윌 근데 연비는 왜 저거 맞고도 사냐 아 어 폭탄이야 왜 이렇게 느려? 히힛 폭탄을 그거 다 붓은게? 다 부숴버렸네 어허 종이비행기 있으면 아하하하하 와아이 안될사람이네 근데 저거 없애면 또 재미없거든 근데? 그렇긴하지 근데 얘들아 난 요거 없앨게 하하하하하하 와아우 와아우 훌륭해 종이비행기 한번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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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거 맞았는데 사람 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악 밑에 갈렸어 나 간다아 아아아아 예에에에 오 뭐야 나 왜 여깄어 오 왜 오 얘들아? 오 얘들아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야래야래 다들 약하구만 얘들아 와잠까봐 이거 세개 야 야 어 철거를 세개를 골랐네 하하하하하 이거 깨자는거야 뭐야 어 어쩌자는건데 이거 너무 재미있겠고 그리고 누가 아까 보니까 여율로 이렇게 기어올라 가더라 정말 귀엽게 그래서 막았잖아 이제 음 어 어디보자 어 여기도 위험해 와 야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야야야야 화살도 화살도 몇개는 새 나온다 저기서 으아 와 하나 달려가 넘어갔고 자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으악 뿅뿅뿅 과연 케빈용 아아아아아아 죽었죠 오케이 하나 와 나 미세컨트롤 진짜 잘했는데 어 하나 아 죽었나 죽은 사람 또 아 뭐야 아 이거 아니제 저희가 진짜 마의 구간이야 야 근데 이거 어 이거 깰만해 위너블 할만해 할만해 배너스 괜찮네 어 할만해 할만해 이거 뭐였더라 아이씨 뭐였더라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간다면 야아 그건 못해 야아 아이씨 아이씨 아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이거 벽에다 붙여야되는구나 네? 그거하면 답없어 어 그런가 너무 답이 없나 그거하면 답없어 그래 우리 그정도에서 조금 봅시다 어 이거 안 붙어 어 여기다 붙이자 그냥 응 아무 때나 붙이고 일단 신중하게 초반 신중하게 운영 자 오가 잘 보아라 나의 신건을 어 어 무삭당 오 무삭당 오 무삭당 아 아 아아 아 고려 calam 아악 어떻게 가 아 잠깐만 이게 접니다 여러분 앗 으흐흐흐흫 아! 대에엥! 으아아하핳하핳아하하핳 으앜아! 너무 많아.. 가서럽구나! 가서럽구나! 어 잠깐만X2 시간있어X2 침,침,차,깨! 침,차,액,해! 아 잠깐만 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시프트 점프 오케 자아, 여기서 침착하게 바로 점프 어, 아아에ㅏ헤 왜그래 말 유분함의 힘을 보여줘요!! 어, 알았어 야 시프트를 언제 떼야.. 오케 오케이 자 저 컷이 밟고 갑니다, 여러분들 이리와럽이 가져 가유 하지만 여기를 살짝 막아버린다며? 와 이거 어떻게 believes 아저 않다고 소문이 날까? 와 이거 이제 되나? 아 여러분 너무 너무 생각없이 두는거 같은데 우리 갈수는 있어? 저기 마지막에 위에서 떨어질 때 슬쩍 피해서 가야돼 그거 위에다가 붙여야된걸 모르겠네 놓쳤다 보십시오 저의 컨트롤을 죽을번 오오 연비씨 까비 보였다 빈트메실 와아 호오옹 하아 우와 다 들어왔어 아 잠깐만 돌아가 안돼 돌아가 나도 하고싶어 제발 카게해주세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래서 대형점프 한번 우왕 아유감 이럴려고 놔뒀지 무슨일이야 승리 내가 발걸음 최다 체크한 와 이거 초반 성공률 대박이었다 아 좋았네 자 나 1점 야 근데 단순맵에서 이 정도 재미면은 어 괜찮네 역시 이번엔 아 근데 풍차가 재밌을 것 같아 우리 풍차가죠? 풍차고 어 풍차? 이게 또 묘미가 있거든요 나는 사실 풍차도 좋고 폭포도 좋아해 전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다 좋아해요 어디보자 저기 위로 올라가는건데 시작이 아래구나 시작이 아래고 꼬린지점이 어디야? 뭐야 저거 꼬린지점이 돌아가 응응 요거 중간에 박아도야 돼 나중을 위해서 왜 이렇게 막아놔야지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막을께요 아하하하하 야 근데 왼쪽에 저거 먹어야되지않나? 어 좋아 어 나 떨어져 죽었어 플레임에 희생 아니 떨어지면 죽는구나 아니 근데 중요한게 지금 기회있을때 깨야되는데 저 구멍 괜히 막았네 으악! 잘가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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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잘했어! 요거 옆에 사다리 못밟지 아 큰일났네 제가 괜히 막았잖아 진짜로 어? 저거 꼭대기 뚫려있지 않나? 위에 어? 잠깐만 어? 연비야 보였다 나는 먼저 가라 연비씨 점프? 왼쪽으로 점프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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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계단으로만 갈수만 있다면 앉아! 방금 뭐야 옴닉이었어 너무 슬퍼서 목소리가 변해버렸잖아 저 계단 민폐 죄송합니다 오오 이거 터뜨리자 하지만 계단으로 갈수있는 길을 만들면 되지 이거 없애야지 아 그거 없어지면은 다시 쉬워졌거든 그러면은 흠흠흠 전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되는거야? 아 이거 나 잠깐만 꽃이 저기 생겼네? 잠깐만 그렇다면은 새로운 침가 생겼네요 smelled 뭐야 이거 이거 아무도 못가겠는데 이번엔 이거 꽃을 넘어갈 수 있 야 이거 잘하면 넘어갈 수 있 우리 악의 기행을 지켜보도록 해요 어 뭐야 어 살아있어 아 나 죽었어 아 진짜 못갈 것 같은데 이거 그가 살아있다고 자 저는 이제 샘플연구 들어간 어허 지금이네 문이 열려버렸네 문이 열려버렸네 어 됐다 나 어딨어 나 어딨어 얘들아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는거 형 떨어져 죽었네 타이프안에 공간있어요 결국엔 다 조회선에 갔습니다 비명이 난거하네 아 저 꽃 좀 어떻게 해봐 폭탄이다 없애주지 퐁 야 솔직히 저 구멍 뚫린 파이프 올라가는 것만 해도 너무 어려워 그니까 저 내부가 안보여가지고 하하하 동전부터 동전 아 못먹었어 이거 뺏을 수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뺏을 수 있어 아 아 아 바보들 나 살아있어 어딘가에 그렇지 아 지금이네 호헤 동전 Into 어 우 へ 뚝 딱 와우 와아 이걸 가네 아아 지렸죠? 우와 야아 이걸 가네 진짜 안들어가고 떨어지면 아 죄송합니다 점프 예에에에엘 와아 코인 점수 달달하네이 진짜 달다 코인activ 선풍 어? 선풍기 재밌어보였는데? 석궁 못참지 ㅎㅎ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와 진짜 악랄하다 ㅋㅋㅋㅋㅋ 여기다가 석궁 쏘면 야 그거 못 깨, 시에나. 그거 절대 못 깨, 그렇게 하면. 오오오? 그걸 다 놔버리네. 파이프 한쪽을 맞겠다. 파이프 한쪽을 맞겠다. 그러면 여기. 다 같이 죽자, 이거지, 형? 피해봐, 어디? 피해봐. 이렇게 한다, 이거지? 난 이번편 포기해야겠다. 자, 가자. 길은 정해져 있어. 와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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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와, 잠깐만, 나 어딨어. 우와, 씨. 아우, 아우, 난 못하겄다. 다들 어디 가셨어요?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유, 형. 반가워. 이거 열었을 때, 여기. 아, 밀지마. 형 먼저. 아, 저렇게 가면 되는구나. 아, 저거, 저거, 지뢰가 문젠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저기를 잠깐 밟고 넘어가. 물통 밟아, 물통 밟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물통 벽. 잘 보라고. 열렸을 때 딱 밟고 바로 점프해서, 그렇지. 오, 됐다. 와, 이거 깼다. 우와. 됐다, 됐다. 와, 이걸 깨네. 제발. 형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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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어디? 언제 가요. 언제 가요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아, 시계. 아, 다다다. 아, 다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아, 다. 없어졌네 그럼 이제 가야지 어디다 해볼까요 뭐 여기다 해야지 뭐 그게 안 돼 저게 안 돼 문이라서 안 돼 음 와 저기 못 올라가 이제 어떻게 아 그러면 이제 너무 난이도가 높다 나이라도 이미 못 가기 때문에 당해야겠다 어 야 이제 저구가 저거 어떻게든 이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? 뭐 일단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으악 답답 반면에 단말마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가지 봐 진짜 어떻게 가지? 기다려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지금 쪄다! 가나? 으아아아아아앜 아 너무급했다 저기 위에서 한 템포 쉬어줘야돼 연비씨 보여주나? 가자! 안보여주기 아유 못보었네 모든걸 체념하는듯한 말죠 아 저 패자 달린거 왜 이렇게 킹받냐? 동전 동전은 나만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잠깐만 거기 아니야 시앤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? 거기하면 다 망해 진짜야 거기 거기도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나 여기 하고싶어 뭐 우리 오늘 영원히 합방하자고? 아 그럼 여기 거긴 나쁘지 않아 그럼 여기 난 모르겠다 무슨소리봐 저거 깨지말자는 얘긴데 이걸 어떻게 해요 좋아 아아 와 형 진짜 대박인데 어떻게 한거야 와 화살 저거 야 근데 길이 있다는게 신기한데 아니 진짜 어떻게 가지? 시앤아 그거 진짜 문 열리는 타이밍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점프 눌러야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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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 욕심내다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깨면은 진짜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 아 아 아 이걸 맞네 갑자기 아 폭탄 나와라 우리 좀 난이도 좀 낮추자 몇개로 해야돼 이거 정신 나가겄네 폭탄 이거 몰래 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난 모르게 나만 알게 여기에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난이도를 대폭 낮추자 어허 어 요거 근데 이렇게 되면 할만한데 나 그럼 여기 이거 부숴야지 저 시계는 뭐야? 저거 저거 잠깐만 길을 왜 왜 절대 맞지 않시 야 와 이번에 지면은 플레임 또 1점이야 어 그러게 아악 피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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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간거야 이 구간 아악 아악 우와 야야 물을 부순데 빡빡빡빡빡빡 아니 야 야 야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되면 플레임 막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우매한 녀석들 받아가 보시지 여기 여기 통행금지 그거 뭐야 여기 통행금지 다같이 죽자는 거잖아 시에나 우리 가볼래? 가볼까? 오케이 근데 이거 여기 막아도 내가 봤을 때 길 있거든? 에? 그래? 그게 된다고? 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있다고? 있긴 있네 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알겠어 어 있긴 있는데 아야아 문 문 문 오오오오 열어 임마 어육 자아 침착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됐다 오오C 오오오 день 안되 았돈 침착 cultures 우아앙 야아.. 어? 나 언제 죽었지? 나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? 나도 버린 야 뭐야 에헴 야 연비까지 가버린다고? 아 형이 제일 못하네 아이씨 우리 중 최악의 캡이 아 이걸 맞네 아니 내 뒤에 있었으면 됐잖아 아하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야 패자 연비 헐템의 닭 야 그래도 사장 생각해주는 건 연비밖에 없구만 아싸 2점 와 2점 어? 우리 금속공장 한번 가죠 가시죠 금공? 금공 아 나 금공 약한데 연비씨 있네요 하하하하 일단 올라와 빨리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됐다 연비 연비 그래도 한때 얼티미 치킨홀스 크리에이터였는데 맞아 아 아련한 영광이요 일단 무난하게 박스부터 먹고 시작하죠 우리 이거는 맵이 어떻게 된거야 어 저게 돌아가는 걸거야 아마 음 꿀을 이곳저곳에다가 묻힐 수 있구만 일단 일단 여기는 잠깐 막아보도록 할게 아 뭐 그쪽 막아봤자 뭐 어 아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아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네 잘못 생각했네 어이 과감한데 어 꿀 어 어 빙산달견 저희 사이좋게 셋이 들어가죠 아니요 제가 먼저 갈건데요 어허 아하하하하 아하 붙어라 와 꿀 와 꿀 끈적해 와 이거 와 꿀 대박 끈적거림 아 2등 3등 난이도 좀 올려줘야 겠구만 자, 다들ll 뭔가 너무 MZ 세대들은 말이에요? 너무 쉽게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틀 이쪽에다가 벌집을 설치하면 어떨까 말투가 이렇게 느끼해졌어 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누구야 저거 누가 여기다 가시 설치해놨냐 벌 벌 벌 건드리면 안돼 다같이 죽는거야 저거 안건드렸네 연비야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해 우리 둘다 저기다 드럼통을 붙여놨네 저거 거의 엘리베이터잖아 지금 아 이거 또 다 들어오겠구만 이거 깨겠다는 마인드잖아 문아 월틴 먹으면 아이템 줘요 거짓말하지만 내가 엘리베이터 많이 했다니깐 그러네 어 저게 안닿네 이경로를 선택한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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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눈물이 잘하네 진짜 아이고 무슨 팀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? 블랙홀 개꿀잼 블랙홀을 이제 다 못 들어가 아기 받쳤다 쟤 큰일났다 여기다 해버려 어? 아 어디다 하지? 아 내가 나만 못 들어갈거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요쪽에 요렇게 하면 요쪽에 요렇게 하면 벌집을 건들 수 밖에 없는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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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판은 좀 어렵게 갑시다 이거 아무도 못가요 뭐 길이야 열면 있는거고 어? 어? 눈앞에서 뭔가 이상한게 지나갔어요 어? 볼집이 아 딱 정확하게 안하면 내 옆에서 연비 죽은 다음에 우와 그 1위 깔끔 어 으 게비뇨어서 야 블랙홀에 먹힐거였다 나 안할래 나갈래 요쪽끼리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석꿈 저기에다가 저툼에다 석꿈 저긴 끝났다 이제 저기 이제 끝났어 딴 데 길만 들어야 돼 이제 수면 끝났고요 저기에 저건 다시 사람 묻어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어 근데 길이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소반러쉬를 뛴다 그래 나도 그 길 봤는데 지금 어.어.어.어.어.어.어.어 어齁아 잘NING 어.어?어?어?어 아.어?어 바로가주고. 바로가주고 바로가주고 아가씨에나에 나랑 같은 길을 보았구나 나이스와 안돼 아 뜻김 일단 한名 가셨으니 점수가 mistakes 고 아니아니아니 AAA 갈렸어 편에 갈렸어 여러분 이러다 플레이밍 님도 얼티미 갈리고 끝납니다 치킨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야 his 가만히 지켜볼 때가 아니다 이거 난이도를 선사해 줘야 겠구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하자고 한 게임 아닙니다 켈빈 형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잘해서 부른게 아니예요 요기 이것이 바로 스나이핑 저거 설계 지렸다 오 피했다 오 형 쟤가 피했노 어 잠깐만 솔로의 솔로의 컴백 기회야 형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아니야 위에 천장이 막아줬었는데 방금까지만 해도 아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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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털 뽑힌다 나이스 솔로의 더채 더채 컴백 안되나요 미쳤는데 우와 미쳤다 그럼 막아야지 이제 그럼 이제 막아야지 하하 지금 봐도 오케 간누 야 저건 뭐야 아예 길이 없잖아 이제 저로 가지마 딴 데로 가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하나 이거 마련해놔야되나 레디 가봅시다 이거 길이 있어? 잠깐만 나 박취란 말이야 아니 꿀 하하하하 야 리듬게임도 아닌데 박취가 왜 나와 하하하하 공이 있잖아 오 기회다 본인덕에 본인이 걸렸죠?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구만 어 근데 이 드럼통 신의 한수일수도 있어 연비야 지금 안가요? 하하하하 박취 맞네 박취 맞아 아유 마음이 아프네 원 투 차차차 공을 어떻게 해야되지 어 아 해풍탄 가져갔다 iker 어디쯤 Monica 너 껄 ysias 그님이 여기에다가 어 잠깐 못 부셨냐 classical 기억나단 아 붙여놓은 드럼통 여기에다가 comment 노 확인 становится Double 초반이 너무 어려워 초반 러쉬전이 좋은데 여, 심장 야 이거 다른에서도 누구냐 아이디어 좋았다 다른 길을 선택했어 서로 올라갈 준비해야 돼요 슬로모션 그럼 케빈이 어떻게? 와아 잠깐만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철골 다 죽었어? 아 블랙홀 아 살았는데 아 저 블랙홀 누구야 에스비에 야 여기에 잠깐만 저 여러분 뭐 하나 없애야겠는데 이거 저 블랙홀 좀 없애야 돼 진짜 혜민이 블랙홀만 어떻게 해 주십쇼 아 너무 쉽게 가신다 너무 쉽게 가 너무 쉽게 간다고? 아 쉽게 가자 좀 내가 근데 이쪽 길에 뭔가 내가 꽂혔나봐 여기가 아닌가봐 애들이 보는 길은 형 거기 가려고 하는게 이상한거 아닐까 다 막혔네 아니 전환장판을 보고도 가고싶어? 저기를 저기들어내겠어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어 일단 요거 나만의 길이라고 하기엔 모두가 가는 길인데 흐흐흐흐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 나 도전이야 일생일대의 도전이야 아 아 먼저 간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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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다치 아니 쉬운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왔네 야 좀 더 끓는 사람 으으으으으응 야 이거 뭐 박 이거 뭐 플레임 접대방송이야 뭐야 이거 형 이거 밸런스를 좀 맞추자 내가 이제 삼점을 먹었잖아 3점이나 먹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점수 조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 왜그래? 어 케빈님 10%로 간답니다 이대로 가죠? 형 10%로 가게? 자존심 아니야 빨리 빨리 정신 차리고 채워봐 저는 80%로 가겠습니다 괜찮죠? 좋아좋아좋아 자신감 좋아 근데 지면은 물론 누군가가 3점으로 따라잡으면 다시 올릴 거예요 어 야 빙상 아니면 옛저택 이거 80%로 갑니다 빙센 근데 나 느낌이 싸한게 이러고 플레임님이 이길 것 같아 나도 그러면 우리 자신감을 가져 왜그래 플레임 치킨 사주려고 켠 방송이라고 하면 돼 저 이제 이 약물 구합니다 모니터 킵니다 저는 이제 손으로 할게요 뭐야 이거 맵이 뭐.. 아.. 오.. 예? 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보트가 움직여요 어 맞아 얘가 이 얼음 덩어리가 움직여요 응 알았어 이해했다 어.. 얼음 덩어리가 안 움직이지 않나? 뭐야 저거 왜 저렇게 해놨어? 아 얼음 덩어리 일단 아이템 먹고 어 코끼리다 아 오 케빈 형이 받았네 나 뭐야 나 왜 떨어졌어 오오오오 얼음 뭐야 아그 아그 오오오오 야아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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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세마 뭐야 시.. 씨엔 씨 어디갔어? 어? 어? 아니 이 와중에 플레임 1등으로 들어갔어 또? 어 이걸로 공정 나와버리네 어 화염방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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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가 이렇게 코스니까 모는 종이가 괜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확한 플레이를 위해 있는거거든요 화염방사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묘하게 문 달려 잠깐만 꽃 누구냐 이거 꼈다 달려 달려 오오오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거 어 오오오오오오 화염방사기 너무 무섭고 하아 нес삭 여기서 돌아라 여기서 돌아가 여기서 돌아가 저기요 연비 씨 귀소본능인가요 어 아이고 이걸만 해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앤 아 내가 아득바닥 1위 하고 있는데 점수가 모자라 하핳 어 갈갈이 여기서 보통 점프를 뛰더라구 사람들이 케빈님 그거 아닌거 같애요 케빈님 제꺼에다 붙여보는거 어때요? 아 근데 나 박친데 말잘못한거 같애 어? 회원방송에 넘어가라고? 잠깐만 야 저기 함정이 아 잠깐만 아 현빈씨 아이고 현빈 짜요 언제 어? 아아 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야 은근 쉬었잖아 야 은근 쉬었잖아 이게 뭐야 우리 솔로 다스 다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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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야 저 아래로 못 내려가게 해야된다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지 마세요 이거 맞지 됐다 야 이제 아래로 못쓴다 먼저 갑니다 어 뭐야 저거 언제 먹었어 뭐야 저거 오오오오오오오오우 와 미쳤는데? 야 저거 얌ピ 얌ピ 저거 언제 먹었대? 와 저거 뭐야 박친빈이 형 왼쪽으로 먹으면 돼 그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jard fic 와 저 폭탄으로 바로 포갠다 내가 그 와중에 덫으로 한명 죽였네요 제가 아 파괴하는게 없네 어 뭐야 아직도 저기 있는거야? 못먹게 하면 되지 아 먹을 수 있다 이거 못먹게 못한다 오 어떡하냐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먼저 빨리 먹어야겠네 어떻게든 먼저 빨리 먹어야겠네 그러면 오 위를 막는거지 좋다 아이디어 안녕 꿀은 내가 빨게 어 나 먹었다 나도 나도 다 이걸로 가 다 이걸로 가 지금 어 연비씨 어떻게 어 설마 3개까지야? 어 아니구나 먹었다 먹었다 고고 야 나도 간다 아 점수 없음이네 그래 이렇게 깨야지 그래야 폭탄 나오지 맞네 어 나 한번 빨아먹었으니 됐어 네 너무 쉽지 어디 보자 폭탄이 안나오네 아 이거 정말 다들 죽고 싶어? 야 잠깐만 이거 조심해 이거 로켓 먹으려다가 조질 수 있어 잠깐만 이거를 거기 안돼요 아 안되네 자 다들 왜 나 못 보는거야 어? 저거 주먹 왜 발동 안해? 저거 버튼 눌러야 발동 돼요 아 맞다 밟아야되지 아 그냥 자동 발동이 아니구나 2등 내가 화살해놓고 내가 못 피해서 못 가는거 아니겠지? 아니 안에 거의 생지옥인데 저거 아무도 거쳐가지 않아 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화면이 안보여 아하하하 아이고 이걸 봤네 우와 아니 나 어딘지 안찍어줘 왜 나 컴백 컴백 어 블랙골 야 저 제트팩 먹으려다 블랙골 빨리는거 아니냐 동전은 여기다가 두자 하하하하 가보던가 가보던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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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씨 야 늦게가면 이거 야 카메라 또 이상해 늦게가면 아 연비도라 진짜 아 연비가 저거 넘어가서 저거 주먹으로 쳤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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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플레임님이 점수 받고 게임 끝나잖아 너무 쉬운 만들었어야지 치킨 한조각은 죽었지 아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야 핼린수 oder 한 번을 못 이겨 밸런스 조절 가자 안 되겠다 50% 합시다 50% 60 야 진짜 이래도 못 이기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유감이지 뭐 피라미드 어때? 피라미드? 단체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그 맵 아니야 그 맵 우와 이건 뭐야 되게 신기한거 많다 음 자 봉쇄부터 들어갑니다 음 이런 느낌이구나 일단은 구멍들을 일단 막고 음 정말 정말 나쁜사람들이구나 이제 피라미드 못써 그냥 다 막게? 어 이제 피라미드 어차피 못써 이렇게 막아야지 아니 어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가지? 갈 수 있나? 수고 어 뭐야 이거 걔 움직여요 어 저거 큰일났다 나 나도 알려줘 흐흐흫 우 만약 연비 못올라온다고 가정했을시 무조건 골이내야돼? 그 누님 B를 길게 누르면 포기할수있어요 내가 포기할성시푸냐 오 장군감이다 장군감이야 거기 시프트 연비씨가 다리가 탱크전차여가지고 그래 그럼 박히네 캐릭터를 잘못 골랐어 시프트 누른채로 점프AD야 시프트 점프AD 그대로 누르면 오 됐어 됐어 나 올라왔어 헬로 어? 렛츠고 야아 간만에 너무 쉬운 떴다 그럼 뭐 어 블랙? 빨라 다들 빠른거는 뭐 이 아이씨 그거 어떻게 깨라구지 아 이거 그거 완전 막히잖아 길이 아예 없잖아 그냥 아 왜 위로 넘어가면 되지?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도 안돼 아닌가? 어 그건 되나? 저것도 안될 것 같은데 저 블랙홀은 연비 누나 야 이거는 깨지 말잔 얘기지 그 밑에 설치하죠 차라리 에이 몰라 이씨 오케이 할만해 할만해 어 됐다 가자 할만해 할만해 어 좋아 어 좋아 아 이거 어떻게 가라고 아 어떻게 가 이거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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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봤어 수현이 저거 점프를 낮게 하면은 저 하키취에 위에 앉을 수 있어요 약점프 아 어 그러고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면은 순간이동 되거든요 야아 아 승현이동 야무지게 했네 잘하네 그러네 골이 냈네 스텔! 아니 연비짱 제발 힘내 시프트 에이디 시프트 에이디 시프트 에이디 시프트 에이디 아 열팀이 방송인이였다면서? 시프트 에이디 어어억 시프트 에이디 B 길게 눌러서 삐 길게 삐 누나 그거 삐 길게 누르면은 초능력도 더 날라갈 수 있거든요 거짓말 하지마 연비야 알트 F4 누르면은 깰 수 있거든? 아 잠깐만 알트 F4라니 알트 F4 잠깐만 나 한번만 딸 아니야 야! 미친거야 애초에 뛰는 칸이 틀려먹었어 그지? 아 어디요? 여기에요? 아니 거기에 한 칸 아니 거기 말고 그 아래칸 어 너는 Shift D를 눌렀어 너는 이걸 깰 생각이 없어 길게 B 아니 Shift D A를 누르면 어떻게 해 길게 B D라고? 넘겨 이씨 D A라는게 아니고 포기해 포기란 무언갈 아 감사합니다 그만둘 때 하는 말이다 너무 달고 와 무슨일이야 더 블랙홀 더 더 블랙홀 어? 블랙홀 그래? 야 이거 왔다 야 이거 야 코알 지고 왔다 얘들아 연비씨를 위해서 파괴해줄게 감사한다 벙 어 어? 저 블랙홀 뭐야 어? 뭐 시행군? 이렇게 쉬우면 아무도 못 갑니다 얘들아 콩알 지옥 피해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? 근데 석궁 잘 설치했으면 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이거 진짜 갈 수 있는 거야? 콩알탄 날아온다 얘들아 콩알탄 날아온다 얘들아 아 아이씨 아 아이씨 아 카멜레온 지금 털 빠지는 거 보이냐고 으허허허 카멜레온이 털이 어딨어 너 빠질 빠질 털이 어딨다고 빠지니? 케민이 형 털 빠진다 음 털 모았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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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어? 야 여기 제모 잘해주네 하나 둘 셋 됐다 우와 어떻게 갔대? 털 색깔 합쳐지는 중 아 아이고 아 갈 수 있었는데 으야아 하나 둘 나이스 하나 자 연비씨는 B키 꼭 누르시구요 나 포기하지 않아 야 나 이거 1등하냐? 나 이거 1등하냐? 형 플래그 세우지마 아아 오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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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네 아이고 잠깐만 저 스핑크스 앞에 블랙콜저 터쳐야돼 저거 좀 어떻게 해야돼 지옥이다 아 누가 또 콩알탄 2탄 가져갔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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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꿀잼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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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풍기만 막아도 진짜 쉬워지는 음 저 콩알탄 아니 선풍기하고 콩알탄이 아 살짝 밑으로 내릴거야 선풍기하고 콩알탄이 막았을때 어떤 일이 어? 그거 괜찮다 형 저거 쉽다 좋다 나쁘지않아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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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콩알탄 무서워 죽겠네 저거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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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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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잌깍 까잌깍 으핳흐핳 어 야 어떻게 살았어 와 나 들털을 지금 다 뽑혔어 와 야 어떻게 살았어 하핳 저 블랙홀 아 이거 어떻게 가 못가 아까 어떻게 빠져나온거야 시헤닌을 그 블랙홀쪽에 붙었다가 오른쪽벽 밟고 뛰었어요 오우씨 오오오오 벟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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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벟티 내가 없지않아?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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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때 저 블랙홀이 만악의 근원이야 빨리 없애 아 나이스 뒤졌어 일단 저거 하나 없애고 근데 이걸 그냥 없애는건 너무 쉽지않아 그것도 그래요 그죠? 아이씨 막상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또 아깝네 그러면 난이도 조절상 내가 요것만 없을게 아 오케이 난 이렇게 없애야 요걸 없을까요? 아니 그건 좀 어 됐다 야 이거 위너블 할만해 이거 할만해 어우 잠깐만 홀리 성스러운 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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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박취야 너희들이 박취의 마음을 아니? 렛츠고 그래 이거 깰만하다니깐 죽어라 죽어라 떨어뜨려 죽어라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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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까지 들어가야되 이거 무조건 들어가 달려 스핑크스의 품으로 아 치엔 압도적이구만 용서할 수 없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제스핑크스 품에 가시가 생겼네 아이고 머리에 화염이 생기고 그러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길이야 그게 길이야? 그걸 우린 길이라 부르지 않아 이제 저정도는 길 아닌가요 길이잖아 저정도면 어 이거 은근 보이는데 가자 은근 길이 있다 으응 으응 아 어 어 다 죽었어 아 저 활제비 연비씨 가라 활가 연비야 리듬 알려줄게 원 투 차차차 투 투 차차차 원 투 아 와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춰서 맞아 음 박자 알려줬더니 딱 맞춰서 음 박자 고수네 박치 아니네 배웠잖아 자 한번 들어가볼까요? 미안한데 막아야겠어 폭탄을 막는다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쉬워졌어 내가 봤을 때 하지만 여기를 막아준다면 이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 어? 막았네 저거? 흠흠 아 어 뭐야 이거 아 아 잠깐만 자신감 있게 만들기 와 플랜 갔어 안돼 어? 어 여기는 답이 없는데 이 거슨 어 근데 코인이 있는데? 어 잠깐 일단 코인 일단 코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코인은 일단 여기 먹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스쳤따리 이걸 스쳐버리네 영미씨 거기서 뭐해요 제모 제모 갖고있어 제모 와 블랙홀 제모 신, 신세계 어 오 나왔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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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? 아아아아 위로가야돼 위로가야돼 아아아아 철고 1위 철고는 말이 없었잖아요 어허허허 와 덧점수가 쏠쏠하네 덧점수가 거의 플레임 우승점수랑 비슷한 느낌인데 어허허 그러면 좀 막아야지 어허허허 나 위로는 갈 수 있는데 내가 아래로 아까 왜 떨어진거야 미세컨트롤 못해서 떨어진건가? 하하 연비야 거길 아무도 안가 어차피 하하하하 거기 이제 길 아니야 저건 뭐야 또 저 저 저 톱은 뭐야 또 오오 약간의 봉쇠입니다 약간의 봉쇠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여기 그냥 안전하게 아하 선풍기를 없애버리자 어 나쁘지 않은데? 잠깐만 어 이거 그럼 아랫길도 뚫렸는데? 선풍기 없애면 돼 아악 아 아하 아악 기회닫 아이 나는 왜 여기 형 갈수있어 초밍에 갈수있어 희망을 버렸어 난데 동전까지 먹을수있어 이거 지금 쌉가능이 뿅! 짐채채? 위에서 시체가 떨어졌다고요! 아저씨! 위에서 시체가 떨어져 지그민이! 지그민이야! 미쳤따이! 코인까지? 순식간에 이리 야무지게? 어? 아싸! 응 설치해봐 응 설치해봐 응 설치해봐 응 설치해봐 응 설치해봐 응 설치해봐 바로 부술거에요 여기 둘건데? 의미가 없지 않아? 그만한 보상 그만한 보상이 있는거지 여기 저걸 굳이 먹나? 어? 아 저기 저거는 꿀좀 빨자 저거는 꿀좀 빨자 하지만 그런척하면서 먼저 가는거지 그냥 대박 우와 우와 지렸죠? 안돼 이거는 꿀좀 빨아야돼 안돼 안돼 감사합니다 태빈님 나도 들고가 어? 왜 여기 아 뭐야 저거 하나밖에 없었던거야 아 1회용이구나 야 형 어 형 고개에 가로저우니까 이상한 얼굴 나와 어 태빈님 나도 데리고가 이거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 어 됐다 으아아아 팝아져노? 어? 어 잠깐만 어? 저거 못먹네 하하하하 야이씨 야이 희망고문씨 야이씨 한칸인거 봤지롱 한칸인거 봤지롱 오옹 얍 에휴 길게 눌러서 빛보기하기 갈수있어 갈수있어 아니야 이거 갈수있어 자아 타이밍 봐요 여러분 지금 보였다 빈트 아 와아 진짜 정확하게 맞췄네 야아 형 타이밍의 달인 응 아유 잘먹었습니다 안돼 이대로는 실 1위에 버려 한번만 더 가면 어 동 아 정말 빈덜덜리가 된 기분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동전을 먹으면 위험하니까 여기 같이 넣어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아 일단 다른사람 점수막기용이었어 내 보물창고야 저기 아 여기 하키까지 생겼네 나는 갈생각이 없어 하하하하 막을 생각도 어디암은 오늘 한번 계속 해보자고 으하하하 요거여기를 아 이거 아 안돼 아 몰라 점프 지금이네 승리에 꼴쳐버리네 막판이겼네 막판이겼어 어? 이게 꼴찌 대항전 가나요? 나 기분이 나빠졌어 저 그럼 연비 누나랑 1대 1하게 해 주십쇼 어? 좋다 좋다! 아! 연비씨 동의하시나요? 아... 일단 오케이를 해볼게요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그러면 맵 단순한거 가자 어때? 좋아 지붕 좋아 그럼 연비씨가 나 치킨 사주는거야? 두근두근? 진짜... 빨리야 된다 아이 잠깐만 놀이기구 개꿀잼 이거는 돌아가는 회전목맞사람 여기다가 약간만 낮춰서 저기 동전있어요 여러분 좋아 먹어주지 내가 먼저 나이스 베이베 아이고 안돼 아 영빈씨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꼴찌는 안하겠구만 무슨일이야 다들 날이 서있구만 날이... 꼴 발라놔야딘 꼴 발라놔야딘 이거 근데 아래로만 잘 가도 벽타고 골이 날 수 있어 어 왜 그렇다고 자 봐봐 어렵지 않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즈 좋아 이번에 꼴찌만 안된다 어떻게 된 염빈 누나 찢어야된다 호우우우우우우우우 이즈 으으아아ㅏ오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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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schön 이번에 꼴찌만 안 된다 어 또해는 연비 누나 찢어야된다 어 잠깐만 어? 어 종이비행기 우리는 관광을 시작해 볼까요? 그럼 이 판이 마무리 될 때 쯤 씨엔 시와 연비 씨의 점수 고고 이제 정하는거야? 어? 저거 뭐냐? 저거 왜 돌아가냐? 뭐야 왜 돌아가? 어? 어? 시에 빨라! 아니 이럴려고 저렇게 단게 아닌데 종이비행기 타지 말라고 종이비행기 45도로 날아가는건 처음보네 종이비행기 45도로 어 지금이다! 지금이네 관광 휴후 아 너무 쉽게 가신다 너무 이지해 이게 무슨일이야 안 돼 갈수없어 꿀 붙여넣고 제가 여기다가 희망을 드릴게요 발판이요? 좋아 그 발판 내가 이용해주지 그치 저거 할만하거든 와 들어가고 나면 아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야 언제 내려왔어 도전과 제가 바보를 도전과 제가 바보를 그치 종이비행기 뭔데? 저 케빈님이 설치하신거 아니에요? 정답 오 굿피해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니야 그럴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서 싸워 따따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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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럼통 일단 여기를 못가게 하겠습니다 흐흐흐흐 어? 동전? 저 동전 너무 먹고싶은데? 저 동전 진짜 마려운데? 어? 저렇게 하면 어떻게 옵니? 어 어?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꿀꿀 오케이 먹었어 아 까비 아 내껀데 저거 아 아 나이스 거리인 예아 아니 그거 어떻게 피한거야 갖고 아 동전 자 할 수 있어 아 이거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100% 간다 와 와 와 와 드디어 와 와 이거 점수 따라잡기가 쉽지않고만 이거 근데 CN이 맞기에 내가 동참해줘야겠는걸? 음 하하 어? 어? 아 왜 그러십니까 야 야 근데 위 맞고 아래 맞고 난리났는데 뭐 어떻게 박아야되냐 이거 와 저거 가네 와 속도 봐라 갔어? 네 너? 글쎄 나도 지금 내 앞길이 캄캄한데?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가나요? 와 꼬리 하지만 내가 너무 쉬움을 만들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? 가나? 가나 형? 피해주고? 와아 야아 아 이거 이번에 CNC가 그냥 통과만 하면 바로 1위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지금 CNC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캐빈님이 나보다 점수가 낫다 하하하하하 야 그걸로 위로하고 싶냐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 귀여워 하하하 어디 보자 저건 뭐야 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3명이 사라졌거든요 벌써? 슬로모션 슬로우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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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 60%를 해야 내가 일을 이길 수 있구나 하하하 야 우리는 3분의 2 플레임으로 하자 셋이 합쳐서 우리 둘이 둘이ri합쳐 3분의 2 플레임 하하하 제가 한 점 2도 안되는 것 같거든요 아 셋이 합쳐 3분의 2 플레임 우리가 33% 33% 연비가 6% 마이너스 6%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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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 괜찮아요 연빗이 사장님이 치킨 사주신대요 그치 케빈형? 내가 사야지 아 너 멋있어 사장님 멋있어요 티키밤 카드로 사야지 아 근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 처음 이걸로 법인카드 플렉스 자 잠깐만 나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어 잠깐만 그럼 여기다 이거 달아 놔야지 진짜 악질이다 전화하러 간 사이에 꿀이당 끈적끈적 꿀이당 달콤하당 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끈적 박사님 제가 여기 꿀을 발라놨습니다 박사님 박사님 잠깐만요 그럼에는 꿀 발라놨냐 음 아 간 김에 나도 지금 점심 찍어놔 어 나 왔어 점수, 잠수 경고 오케이 나이스 이 뒷꿀로 못 들어가나 이거? 으아악 너는 뭐해요? 하하하하 아니 여기 꿀있잖아요 어? 보호점프를 해야지 지금이지 보호점프했는데 아아아악 되겠냐고 되겠냐고 아 근데 한 번 따라가는데 안다 안다 절대 안다 하하하하 블럭 하나 가져갑니다 그래 요거 해야돼 여기에 하나정도 해줘야지 아니 너무너무 발판이 많아지는데요 하하하하 아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너무 하하하하 일단 두번째판 쉽게 가고 그렇다면? 어? 이거 은근 오묘한데? 이렇게 가죠 캐빈님? 어? 그거 괜찮은데 그 위치? 요렇게 괜찮다 요렇게 오묘하게 어 잠깐만 이거 무너지는 거였어?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우와 나이스 으아아악 미쳤다 이거 엄청 미끄러워 이거 연비 하하하하 아니 뭐지? 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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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흐르면서 나를 밀어냈어 아 진짜로? 저거 밀어내? 저거 장식일텐데 이상하다 하하하하 아닌데? 나를 밀어내던데? 아 저 물 장식이야 장식이야? 너 누님 어? 헛소리하지 말고 게임이 나아줘 하하하하하하 꿈꾸셨어요? 하하하하 이상하다 분명히 물을 밀어냈는데 테트리스 야 씨 테트리스를 왜해 갑자기 테트리스 하하하하 뭐하는거야 부술게 없다 어떡하지? 어? 야 저 위치 뭐야 저거 저 나무 저거 어차피 의미없어진 꿀이나 없애는게 쇼! 어? 어? 어 잠깐만 이거 쉬워졌는데? 오히려 쉬워 간다 아까 그 돌은 진짜 일회용이었네 하하 뭐 사실 사람이 많으면 지금 아유 아 바로 뛰어야 돼 바로 이거 바로 뛰어야 돼 이거 바로 뛰어야 돼 와하 야 이걸로 가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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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명소리 영비야 거기서 점프에이디? 점프에이디? 그거를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해 사장님 따라갔습니다 흠 제가 따라갔습니다 사장님 짱님 점프만 하시면 됩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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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니구 안돼 우와 저기 못가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과연 못가지 길을 바꿔야해 어디보자 어 블랙 블랙홀 못 참았는데 이거부터 치워 치워놔야해 어 치울 필요가 있나 만약에 플레임이 저거 없애면은 나무 도막을 위에 해야돼 나 안 없애려고 없앨게 없어 아 없앨게 없어? 지금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잘 맞아? 여기다 꿀 발라놔야디 아 이쁘다 야 잠깐만 저거 못가 어 참 우와 아 아악 살려줘 아 뜨거워 그렇지 와 이거 미쳤논데 Mia 와 이거라네 앗 뺐겼따 어 동전 저거 먹는 사람이 인자다 어, 어, 먹었다. 갑니다. 어, 동전까지? 와, 동전까지? 저기서 펀치 대기하고 있다. 다 피했죠. 어, 피했어. 안 뛰어져, 나는 왜. 그 사이에 연비는 4차원의 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같이 뛰자. 들어와라. 야, 전문가야. 하지 마라. 하하하하하하 조용. 냠. 오, 야. 역경부 많이 나온다. 오케이. 야, 진짜. 나쁜 사람들이야.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? 이거 장담컨인데, 이번판 올킬입니다. 이번판 진짜 못 들어간.. 오오오, 블랙홀. 블랙홀이? 야 저 코스 조정이 되네 저게 저렇게 몰랐네 나 털 빠져유 지엘씨 어떻게 가려고 저요? 이렇게요 와우 와우 오 좋은데? 갑니다 아 나 에이스 어떻게 온거야 나? 살려줘 아아아아아아악 제발 지엘 죽어보자 지엘! 피했다 아아 저거를 펀치 쳐서 날려버렸어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홈런스 전대로 날라가던데 아 나 블랙홀 가져오고 싶은데 저 화살 이거 이용하는 사람 목숨 걸고 이용해야됨 블랙홀 여기다 설치해주면 안돼? 화살 한번만 더 꺾어보자 어 그럴까? 네? 오케이 이중스피 어 이중스피 줘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건 또 뭐야 대트리? 저거 담겨질 봉쇄의 플레임님이죠 네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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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기회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쉽지 않네 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60%의 힘이 대단하다 진짜 60%라서 아 선풍기 나왔고 굴 하나 더 나오고 요게 또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음 선풍기 개꿀잼 저거 못개 야 저거 지지 못개 못개 저거 지금 못개 아니 선풍기를 가진 그 누구도 왜 위로 올려줄 생각은 안하는거야 음 절대 안되지 어 잠깐만 저게 맞나? 아 이거 난이도가 너무 극상인가 못들어갈걸요 아예 그럼 이쪽 아 이거 오케이 내가 길치란 말이야 어디야 여기 와 지지 완전 빨라 저거 어떻게갔냐 하 하 저거 어떻게갔어 뭐야 뭐야 오케갔노 야 저거 어떻게했어 뭐로 염비야 그냥 암만 누르고 저거 얼음만 밟고 그냥 점푸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침착해 침착해 enjoyable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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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비야 야 조심조심 시애니 펀치 피할 생각 지금이 내가 여기까지 올거란 생각 자체를 못했어 야 이거 시애니한테 완패 시애니가 누나 죽탱이 날렸네 아이 감사합니다 잔인한 사람 네 너무 좋은데요? 기분이 막 째질거 같은데요? 괜찮아 얼마 후에 정모에서 만나면 네 죽탱이 날아갈거야 재밌었다 얼치홀은 여기까지? 그럴까? 어 충분히 즐긴거 같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즐거웠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았다구 사장님이 우리 다 치킨 싸주신대요 우와아아아아아 우리 케빈이 형이 짱이야 최 케빈 최 케빈 최 케빈 박사님 치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멋있어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박사님 와아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일단 알겠어요 자 일단 나가고 고객님 다들 고생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재밌네 하아 진짜로 좋댔다구 하하하하하하 아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딱 내가 점심을 아직 못 먹었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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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